5월 7일 부활 제5주일 생명주일 오늘 전례 오늘은 부활 제5주일이며 생명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무엇이 참된 삶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성실히 걸어갈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입당송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신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제 1독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았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릭의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우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해를 베푸소서.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해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해를 베푸소서.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해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해를 베푸소서. 제 2독서 여러분은 선택된 결의고 임금의 사제단입니다. 베드로 1서 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의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속으로 이끌어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알렐루야 복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쳐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리포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리포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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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제5주일이며 한국천지교회는 제13회 생명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만연한 죽음의 문화에 맞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의 문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2023년 오늘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소중한 자녀 형제 자매들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과 유가족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 심각한 부의 불균형 죽음의 문화를 부추기는 사상과 지배적인 과치관이 소중한 생명을 짐으로 여기거나 사랑과 보살핌이 아닌 거부와 버림이 하나의 권리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자살률 1위 OECD 평균 65세 이상 노인들의 2.7배에 달하는 자살률과 고독사 0.78의 합계출산율과 혼인과 출산의 깊이 낙태죄와 관련된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새로운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어 말기 환자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자기 결정권의 이름으로 안락사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인간 생명을 포함해 모든 생명은 경축해야 할 신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생명은 결코 부담스러운 짐이거나 거치장스러운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 탄생을 자아내게 하는 신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랑은 언제나 생명을 낳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느님의 선물로 생명을 환대하는 자리가 되어줄 것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문희종 주교님께서도 임신되는 첫 순간부터 생애 말기에 이르기까지 생명권의 존중을 촉구하셨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르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아픔을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헤아리고 임신과 출산이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번 생명주의 담화문에서는 때때로 죽여달라는 중환자들의 간청이 안락사에 대한 진정한 원의의 표현으로 이에 대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도움과 사랑을 구하는 고뇌에 찬 관원임을 깨닫고 안락사의 길이 아닌 관심과 돌봄 호스피스 완화 의료시설의 확대 환자를 돌보는 이들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을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도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론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가 있고 잘못된 길을 돌아 처음으로 되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길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하느님께 향해 있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더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고 다시금 용기와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길이며 진리 자체이십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없다면 사랑은 그저 감상으로 변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순환의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확신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곁에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통과 죽음의 어둠 한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은 생명의 문화를 꽃피웁니다. 기리여 진리여 생명이신 주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사랑과 친교를 이루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과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5월은 성모성월이며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과 사회를 위해 수고와 땀을 흘리시는 노동자분들 가정의 기이한 보물이오 하늘나라의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가정을 이루고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사회, 경제적 여건 속에 성년의 길로 들어선 청년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께서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감입니다. 생명주의를 지내며 한국사회가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버리는 문화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환대하는 문화로 이기심과 무관심이 아닌 관심과 돌봄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청성대의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지어내신 작은 그릇 내 마음은 주님이 지어내신 작은 그릇 거냐가 온 마음을 사랑으로 재우소서 영혼 생명 다하는 성죄성열 나누어 깊은 노래 부르며 주를 장미하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너무 싫은 작은 동전 인금으로 주님은 내게 일하고 없어서 골짜기는 대두고 풍은 길은 닦아서 거침없이 오실 길 정성절에 만드리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영성체후 기도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복음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아멘